안녕하세요 목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빵을 참 좋아했는데 만들어 먹는 거에도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따로 나와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모든 걸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판매하는 디저트 모든 것들과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까지 전부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성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속이 편안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에이드는 수제총으로 만들고 있고요. 설탕도 몸에 부담이 없는 자일로스 설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장과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만든 빵은 부담없이 잘 드시는 이유가 재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껏 만들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